바람이 불어오는 옆하고 비 시원하게 밀어주세요. 분위기 완전 옛날스럽죠. 72년도예요. 1972년. 긴 세월을 지나 이제는 아들까지 머리를 만지며 가족이 다 같이 묵묵히 지켜온 이발소. 이발소 꼭 여기 와서예요. 부모님하고 아드님하고 보기들이 좋으시고. 이게 진립아 주는 거지? 진립. 함께 늙어간 이발소에서 이뤄낸 그들만의 이야기. 저희 아버지가 먼저 가게 하셨고요. 제가 이제 대를 이어서 하고 있어요. 이발의 역사를 차곡차곡 이어가고 있는 가족을 만나봅니다. 서울 중구. 정겨운 골목 풍경이 살아 숨쉬는 이 동네엔 남자들의 머리를 책임지는 특별한 이발소가 있습니다. 예스러운 모습이 이발소의 나이를 대신 말해주는 듯한데요. 1972년. 엄청 어리댔죠. 긴 세월, 부부와 동고동락하며 청춘과 노년을 함께한 낡은 도구들. 이거는 숯돌에 갈아서, 숯돌에 갈아서 써준 거고. 1도라고 그래요, 이름이. 1도라고 그래요. 날이 이렇게 넓었는데 갈아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좁아졌어요. 제가 이거 다 쓴 거에요. 몇십 년을. 이건 나오기 전에. 이발가 나오기 전에 손으로 감는 거. 이발을 해온 부부에겐 이 손때 묻은 도구들은 늘 자랑거리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발의 이짜도 모른 채 스무 살 때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한 부부. 먹고 살기 위해 했던 이발소는 치열했던 삶의 터이자 인생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같이 세월을 견딘 이곳을 아쉽게 떠나야 할 때. 이발소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발소가 제 놀이터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여기서 놀고, 크고, 아버지 하시는 거 보고, 어머니 하시는 거 보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또 아버지 권유로 자격증도 따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시작으로 강남에서 이름 좀 날렸던 민석 씨는 다시 어릴 적 자신의 배움터이자 놀이터로 왔습니다. 위암 수술을 해서 아무도 몸이 안 좋으니까. 전에처럼 그렇게 막 손님은 오고 막 빨리빨리 막 막 힘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서 오게 됐어요. 대를 입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자신 있게 말하는 민석 씨. 이곳을 지켜가는 아들이 내심 고마워 부부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데요. 뒷일 봐주는 거지? 뒷일? 뒷일? 네,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뒷일을 설설 봐주고. 아들이 오고 난 후 이발소에 불어오는 새로운 바람. 최신 기술과 스타일을 선보인 덕에 부부는 안심하고 손에서 가위를 놓았습니다. 요즘 아들한테 우리가 배운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오래 했어도. 쉽게 자라지. 우리는 캐캐 먹은 대로 가위만 가지고 막 먹고 뜯었지 뭐. 과거 청와대에서 대통령 머리를 자를 정도로 유명한 가위손이었던 아버지 백종업 씨. 피는 못 속인다 했나요? 이제 아들이 그 뒤를 이어 여러 손님의 스타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닌 지가 오래됐어요. 한 몇십 년 돼가지고 편해서 부모님하고 아드님하고 보기들이 좋으시고 그래서 다니게 됐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무래도 좀 고급진 그런 미용실을 많이 찾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반대로 흔히 보지 못하는 그런 미용실을 좀 더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손님들에겐 옛 감성과 멋을 안겨주고 이들의 가족에겐 찬란한 인생을 선사한 이발소. 저는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일하는 게 굉장히 즐거워요. 그리고 행복해요. 인생이 뭐 있겠어요. 행복이 최고잖아요. 건강관리 잘하셔서 오래도록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부모님과 같이 일을 한다는 게. 오늘 힘들죠. 힘들죠. 100살까지 할 거예요 아니면 그만 더 쉬어야죠. 그만 더 쉬어야죠. 아들 민석 씨의 소중한 바람대로 그들은 매일도 모레도 이발소를 지킬 겁니다. 가장 큰 일을 한다는 게 fund의 모든 걸ica에 관한 수확하게 Jakarta 경호가를 위해, 함께 할 회의의 우세는 한번 더 쉬어야죠. 오늘의 업무부는 날과 함께 할 일을 한다면 함께 할 일을 한다면 꼭 안 한번 더 쉽게 만들 hose요. 오늘의 업무부는 날과 함께 할 말을 한다면 꼭 넣어드릴게요.